안녕하세요. 2019년 4월 26일 목요일 오늘은 우정의 날 좋은 아침 함께하는 3분 공간 아침의 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행복은 비록 작지만 항상 눈앞에 닿습니다 행복은 거창하고 큰 곳에서가 아닌 늘 우리들 가까운 곳 바로 코앞에 놓여 있습니다 행복은 늘 함께하는 당신이기에 아름다운 오늘이 되시고요 즐거운 불금 행복한 주말로 이어가시길 바랄게요 한 주 동안 소중한 인연으로 3분 공간과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파이팅 하세요 아침에 함께하면 참 좋은 글 오늘은요 행복은 당신 곁에 있습니다 입니다 행복은 작습니다 거창하고 큰 곳에서 찾지 마세요 멀리 힘들게 헤매지 마세요 비록 작지만 항상 당신 눈앞에 있답니다 행복은 이기적입니다 자신을 돌보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습니다 남의 시선 따위는 무시해버리세요 스스로 행복하지 않으면 아무도 도울 수 없답니다 행복은 연습입니다 그냥 주어지는 행복의 복권이 아닙니다 부지런히 노력하고 연습해야 얻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가는 길은 망갈래이지만 방법은 하나랍니다 행복은 습관입니다 아는 길이 편하고 가던 길을 또 가듯이 살아가는 동안 몸과 마음에 베이는 향기입니다 하나씩 날마다 더해가는 익숙함입니다 행복은 투자입니다 미래가 아닌 현실을 위해 남김없이 투자하세요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을 온전하게 쓸 수 있어야 한답니다 행복은 공기입니다 때로는 바람이고 어쩌면 구름입니다 잡히지 않아도 느낄 수 있고 보이지 않아도 알 수 있답니다 행복은 선물입니다 어렵지 않게 전달할 수 있는 미소이기도 하고 소리 없이 건네줄 수 있는 믿음이기도 합니다 가장 달콤한 포옹이랍니다 행복은 소망입니다 끝없이 전달하고픈 욕망입니다 한염없이 주고 싶은 열망입니다 결국엔 건네주는 축복입니다 행복은 당신입니다 지금 이 순간 존재하는 당신입니다 변함없이 사랑하는 당신입니다 이미 당신입니다 글 구성 윤정근 나레이션 이혼겸이었습니다 이었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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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히 이었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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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그대 사랑 반못난 행복한 사람 떠나갈 땐 떠나간대도 어두운 창가에 얹어 창밖을 보다가 그대를 생각해보면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 내 세상에 그루가 부러울까요 나는 지금 행복하니까 어두운 창가에 얹어 창밖을 보다가 그대를 생각해보면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 이 세상에 그루가 부러울까요 나는 지금 행복하니까 이 세상에 그루가 부러울까요 나는 지금 행복하니까 이 세상에 그루가 부러울까요 내가 그루가 부러울까요 내가 그루가 부러울까요 내 세상에 그루가 부러울까요 내가 그루가 부러울까요 내가 그루가 부러울까요 한글자막 by 한효정